안녕하세요. 판례원공원장님 판변TV의 반교의 기원입니다. 2023년 9월 15일자 판례원공보 민사 대지 확보 비율과 중요한 부분 착오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7월 27일이고요. 사건은 2022다 293-39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권 반환청구소고요. 원고는 주택조합 가입자이고 피고는 주택조합추진위원회입니다. 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돈, 그 돈 부분을 부당입금으로 반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폐쇄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결국 승부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는 인천의 주택조합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입니다. 2017년 5월경부터 인터넷 게시물에다가 조합 설립 동의율, 대지 확보 관련된 내용을 게시물에 게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조합을 하려면 주택조합의 사업 부지가 확정이 됩니다. 사업 부지가 확정되고 이 사업 부지에 있는 여러 주택 소유자가 있겠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립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100%면 바로 실세할 수 있죠. 하지만 40%면 아직 멀었죠. 50% 이상, 60% 이상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지 확보. 이 중에서 만약에 60%를 받았다 쳐요. 받았으면 나머지 40%에 대해서 지금 대지 확보를 매수 청구권을 통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대지 확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대지 확보가 돼야만 건립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원고는 2018년 12월경에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업무대행비와 분담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조합원으로서 돈을 낼 테니까 나중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내 지급을 잘 받으려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사기죄로 조합을 형사고소를 했는데 불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확인을 해보니까 이때 대지 확보 비율은 66.6%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사업 면적 중 공동주택 용지를 그러니까 사업 전체 면적 중에 공공시설이 있고 도로가 있고 이런 걸 다 빼면 실제로 공동주택 용지가 정해집니다. 이 공동주택 용지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매입 대지 면적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매입해야 되는 대지 면적인지 아니면 매입한 대지 면적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공동주택 용지죠. 그러니까 매입 면적하고 상관없죠. 사업 계획상. 근데도 이걸 매입 대지 면적이라고 써는 겁니다. 원심은 토지 사용 권한의 비율이 중요한 내용이지 하지만 계약 당시에 확정돼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게시물만 있었으면 설명을 한 적이 없고 두 번째, 이 피고가 게시물 작성에 관여한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도 이 게시물을 보고 계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해서 이 게시물의 내용이 계약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계약 내용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는 함부로 취소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결국 기망에 의한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을 했는데 기망도 있기에 어렵고 착오라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계약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원심을 판단한 거죠. 이렇게 주택조합 관련 홍보 글, 게시글이 있고 거기에 대지 확보 비율에 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썼을 경우 이게 기망해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지 확보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대지 확보 비율 66.6%는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인터넷 게시물에는 상당히 높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가입을 한 거죠. 80%, 90% 가까이. 거기다 끝났다. 곧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66.6%였으니까 3분의 2밖에 안 된 거죠. 계약서에 기재된 매입 대지 면적이라는 이 표현에 있는 그 내용은 실제로는 계획안이나 토지 이용 계획도 의한 공동주택용지 그러니까 전체 사업 부지 중에 아파트가 들어설 면적만을 말한 의미인데 이거를 사업계획 동의서 부분에다가 사업 면적, 매입 대지 면적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문헌상 이미 확보한 면적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광고 작성에 피고들이 관여할 정도가 어땠는지 광고에 대한 피고의 조치 사항은 어땠는지 또 매입 대지 면적이라고 쓰게 된 경향이 뭔지를 더 심리해서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기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물론 기망이 안 됐다 해도 중요한 부분 차고로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망 또는 중요한 부분 차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대법원에서는 기망행위 여부인지는 판매 안 됐으나 적어도 이런 걸 더 심리에 보면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봐서 파기한 겁니다. 즉 이렇게 기망행위한 취소를 주장을 하면서 민사로 동시에 형사로는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다가 위험의를 받게 되면 원심임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기망행위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대법원 판례는 형사 불기소임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걸 대법원은 인정한 거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에서 사기죄에서 물기소 처분이 됐을 경우에 민사에서 기망행위를 인정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원심은 그렇지만 실제로 기망행위를 인정을 안 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불기소 되더라도 중요한 부분의 착오 주장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망행위 또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조금 더 불기소 되더라도 끝까지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형사에서 형사고소에서 불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기망행위 또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 가능하니까 열심히 해봐라 라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같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판례를 놓고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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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